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형쌤입니다. 자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5월입니다. 날씨도 너무 좋고 행사도 진짜 많고 또 우리 중간고사 때 달렸으니까 엄청 쉬고 싶죠. 놀고 싶죠. 네 놀아도 됩니다. 노세요. 노세요. 지금이 아니면 언제 놀겠어. 자 근데 놀기만 하면 안 돼.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는 해야지 그래야 다 노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는 해야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아 선생님 근데 5월에 뭐 행사도 많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도 안 나갔어요.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자 6월 초에 6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. 자 6월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긴 한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모의고사에 대한 취향 영역 공부가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많은 걸 하고 싶어도 뭐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자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하는 거 그거 한 파트 그건 내가 꼭 잡고 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내가 뭘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. 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얼마 전에 봤던 3월 모의고사예요. 3월 모의고사를 오답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취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근데 저는 산모시험지 없어요. 어디 갔는지 몰라요. 찢어버렸어요.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산모시험지가 있어도 사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푸셔야 돼요. 자 그래서 만약에 없는 친구들은 혹은 있어도 기억도 안 나 이런 친구들은 시험지를 프린트를 하셔서 시간을 재고 다시 푸세요. 사실은 너네가 가장 최근에 가장 각잡고 푼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영역을 막 몰아 틀렸다거나 거기서 나온 그 문제점들이 다음 시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. 자 그래서 일단 이 산모시험지를 다시 풀어서 자 오답 분석을 하는데 오답 분석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실수로 틀린 문제와 실력으로 틀린 문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틀렸어.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. 자 혹은 내가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랐어. 문제를 잘못 봤어. 이렇게 실수로 틀린 것들은 사실 나의 태도를 좀 교정을 하면 좀 더 신경 쓰면 이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. 그런데 실력으로 틀린 문제들이 있어. 와 이건 진짜 내 머리에 한계다. 이건 다시 풀어도 도저히 맞힐 수가 없다. 내가 진짜 몰랐다. 하는 그 실력으로 틀린 그 부분은 그게 바로 내 취향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 부분은 따로 파고들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. 다음 시험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아주 심화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언젠가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한 파트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. 자 해서 일단 오답 분석을 통해서 취향 영역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취향 부분 한두 영역을 이번 시기에 이 5월 달에 같이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근데 저는 취향 영역이 엄청 많아요. 한두 영역이 아닌데 되게 많은데 대부분 많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.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 틀린 비중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. 이건 진짜 내가 진짜 못한다. 진짜 싫다.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. 그래서 그 영역들 위주로 해서 한두 개를 픽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은 하나. 자 고등학교 2학년은 공부 더 많이 해야지. 두 개. 두 개 영역까지. 자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럼 집중학습 어떻게 진행하냐. 영역별 문제집이나 영역별로 된 강의를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문제집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면 목차를 볼 수 있잖아. 그 목차 딱 열어보면 영역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. 근데 여기서 영역별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저는 비문학을 못해요. 이번에 그럼 비문학 공부를 진행을 할게요. 저는 문학을 못해요. 문학 공부를 진행할게요. 이렇게 비문학, 문학 큰 이 영역을 선생님이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문학이라면 비문학 안에서도 인문사회, 과학기술, 예술 이렇게 지문 유형이 나눠지잖아. 그 하위에 있는 개 하나가 한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 나는 비문학 중에서도 과학기술이 진짜 어려워. 과학기술을 진짜 못해.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다 틀려. 그러면 그 과학기술이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야. 나한테는. 비문학 전체 정리.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해결이 안 돼.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. 그래서 비문학 문제집 딱 펼쳐보면 목차에 인문사회, 과학기술, 예술 이렇게 제재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럼 그런 문제집을 사서 다 풀지 말고 내가 취약한 과학기술만 골라서 그 부분만 지문 독해를 열심히 하라고. 그렇게 해서 특정 영역을 파고드는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선생님 저는 문학이 약한데요. 문학 공부할래요.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아니라 문학 안에서도 현대시, 현대소설, 고전시가, 고전소설, 극습회.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. 그 하위 영역들 중에서 한두 개를 픽해서 그걸 대비하는 공부를 한다. 선생님 저는 고전시가가 진짜 약해요. 고전시가가 너무 싫고 나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문제 풀어도 죄다 틀려요. 맞힌 건 뭐 운으로 맞힌 거예요.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. 그런 친구들은 역시나 영역별로 된 문제집. 보면은 이제 문학 문제집 딱 보면 아예 고전시가 집중 문제집이 있을 때도 있고 문학 기출 문제집인데 목차를 보면 현대시, 고전시가, 현대소설, 고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뭐가 됐든 좋아. 따로 고전시가만 집중으로 된 문제집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집도 괜찮은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서 다 푸는 게 아니라 고전시가만 집중적으로 풀어 달라고 근데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한 두 권 정도 사서 그걸 이제 푸는 그러한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. 만약에 내가 문법이 좀 약해. 난 이번에 문법 공부를 좀 하고 싶어.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의문 집중학습 다 품사 집중학습 이렇게만 하기는 조금 그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. 왜냐하면 문법은 다 연계돼서 시험에 나올 때가 많다 보니까 문법은 전체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 의문부터 내가 단어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내신기간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어서 나머지 뭐 문장 파트, 중세국어 이런 파트는 나중에 정리를 할 거야.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작이 약해요. 선생님 제가 화작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집중학습을 하고 싶어요.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본인이 문학, 비문학이 완벽한지를 먼저 생각해. 문제가 여기서 훨씬 많이 나와요. 이게 나는 다 괜찮은데 근데 화작이 힘들어.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학습 여기 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문학, 비문학에 문제가 먼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작 공부 진행하시는 거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.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 공부를 해야겠어. 하는 친구들은 화작 문제 모아져 있는 문제집을 사시거나 혹은 그런 강의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문제집도 잘 싫고 강의를 고르는 것도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뽑아. 뽑은 다음에 1번부터 10번짜리 화작 부분만 다 푸세요. 시간제고. 그렇게 한 10개만 풀어. 그러면 화작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바로 생겨요.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를 워낙에 제대로 안 하는 특히 모의고사 공부를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야. 일단 하라는 얘기야. 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차이가 커요. 있습니다. 분명히 확실하게. 자 그래서 이렇게 취향 영역을 정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본인 애들마다 상태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. 국어는 이게 취향 영역도 엄청 다르고 그리고 이 취향 영역 안에서도 또 문제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의 이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좀 이렇게 조언을 얻고 싶어요. 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좀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선생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놀고 싶은 분명히 놀 건데 많이 놀 건데 근데 이 5월에 그래도 모의고사를 위해서 딱 한 영역은 취향 영역 하나는 잡고 가자 라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어요. 우리 친구들 5월에도 국어 공부 화이팅!